신부님은 그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세요 좋아요 처음에 소연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온 주위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딱 우리 식구라고 사부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을 전부 다 주위에서 전부 다 딱 우리 식구라고 말해줄 때 저는 그게 정말 소연이가 내 자식이구나 하는 걸 정말 다시 알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쁜 소연아 항상 내가 더 이뻐하는 거 알지? 우리 아들 잘 살아야 돼